네, 쭉 읽어볼게요. 자, 눈치가 빠르신 우리 친구들은 이게 이 모든 단어들이 long e 사운드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. 여기 구분지어 보면 ea랑 ee로 적힌 단어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ea로 되는 것 speaks, seal, bean, team, clean, weak, cream 이렇게 일곱 가지를 쭉 여기다가 나열하고 그 다음 나머지 ee로 적혀진 단어들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나머지 일곱 가지 쭉 적어주고 15번에 자, rhyming words treat treat 와 라임되는 단어 treat 바로 street street 적어주고 16번 be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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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ean bean clean bean green be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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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.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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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